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두 주간 유럽의 신년성회 그리고 이태리의 성지순례 두 주간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저에게 깨닫게 하고 또 제 마음을 분명하게 확정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성회를 떠날 때 제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차장에 대한 광고를 들으셨는데 좋은 소식도 한두 번 듣는 거죠 이걸 매주 들어야 한다면 아마 여러분도 대단히 짜증나실 겁니다 교회에 교육관이 지금 벌써 부족해졌고 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당 청축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교우들이 이 불편함을 얼마나 잘 견뎌내실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 불편함을 잘 감수하실까 하는 것이 제 마음의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주일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1절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는데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말씀이 사랑만 하라는 뜻이거든요 계속 사랑만 하거라 계속 사랑만 하거라 그 말은 뭘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염려는 하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염려는 하지 말아라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만 하거라 사랑만 하게 하거라 그렇게 제게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큰 짐이 하나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우리 예배당 부족한 공감 문제에 대해서 걱정 안 하겠습니다 염려 안 하겠습니다 그저 오직 힘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도록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근데 이번 유럽 성회 중에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찢기같이 남아있는 염려를 없애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유럽 교회 또 예배당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의자가 그렇습니다 의자가 아주 딱딱한 나무 의자에 별로 쿠션도 없고 등받이가 거의 직각에 가깝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옛날 예배당 의자에 앉아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주 딱딱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는 직각형 의자 성구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 예배당 목사님들이 앉으시는 강단의 성구를 보면 모양은 그럴듯하게 만들었는데 앉기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특히 등을 뒤에다 대고 바치고 앉기에 아주 불편하게 돼 있고 또 아주 딱딱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교회 예배당 의자들을 보면서 성구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잘 못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구 업체도 좀 수준이 있는 업체가 생기면 교회 예배당이나 성구들을 좀 편안하고 멋있게 만들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유럽에 가보니까 그게 전통이라는 겁니다 교회 예배당 의자는 항상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도 그 의자는 항상 딱딱하고 또 거의 직각형 의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처럼 의자를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편안하고 좋기를 위해서 의자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세련된 과구 기술이 발달된 유럽도 예배당 의자는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일부러 만들었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로마 한인교회에 거기 강단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아예 등받이가 없어요 강단 의자에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한 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미리 그 사실을 알고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등을 기대고 앉을까 그래서 시종 좀 불편하기는 했지만 주님을 더욱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편하자고 그런 마음으로 극장 가듯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왔잖아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요 지하 무덤에서 카타콤 갔더니 지하 무덤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이태리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데 있어서 아주 문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편리하고 빨리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워낙 빨리하고 편리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너무너무 우리 관심이 많지만 이태리 사람들은 빨리 가면 잃어버리는 게 많다 하는 속담이 있는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패스트푸드점도 별로 없고요 배달 문화 아예 거기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정수기 사업 들어왔다가 손 접고 나가버리고 전자도어 번호로 이렇게 키를 누르는 전자도어 사업도 거기는 안 되고 자동차도 수동기어 자동차만 거의 대부분이고 학교 아이들 데리고 오고 하는 것도 다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학교가 데려다 주고 직접 데리고 오는 일 통학버스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들은 그것이 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전자도어 때문에 정전이 되어서 희생자가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나라에서 뉴스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앵커가 우리가 더 옳았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좀 불편하지만 꼼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습성화 되어져 있더라고요 유럽에 가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그들과 우리가 이제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되었지만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그들에게 많이 못 미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는 거나 또는 가치관이나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아직 좀 멀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산층이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죠? 어느 정도쯤 되면 중산층인 겁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빚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을 소유한 사람 두 번째는 월급여가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세 번째 자동차는 2000cc급 중령차를 소유한 사람 네 번째는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이상 있는 사람 다섯째는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이런 정도가 중산층이래요 탈락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중산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프랑스는 봉피드 대통령이 제시한 기준입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분노에 의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옥스퍼드 대학이 제시한 영국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이 불평 불법의 의연히 대처할 것 미국 공립학교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입니다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산층의 기준은 너무 물질중심 기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신적인 기준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라고 하는 기준에 꼭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이것이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이 그걸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까? 주일에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내 사무실 책상 위에 성경책이 올려져 있고 내가 사무실에 출근하면 기도부터 하고 밥을 먹을 때 기도하고 밥을 먹고 또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맨 마지막에 이제 삶에 대하여 마지막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있는 거라면 반드시 삶을 통하여 확증되어져야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서로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여기서 나그네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행여자들 거린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핍박당하는 자를 그들의 편에 서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접할 때 천사로 생각하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아마 가장 흐뭇해 하시는 것이 11시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주목자들을 식사 대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평일 11시에 오시면 교회 식당에서 우리 교회 직원들과 또 우리 교우들이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먼저 주목자들에게 점심 대접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식사하는 인원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11시에 먼저 식사 대접을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 주목자들을 보시면 천사들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죽게 하듯이 그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중동에 어떤 속담이 있느냐 하면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거린을 말하는 겁니다 집에 거린이 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천사도 그 집에는 오지 않는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하는 것은 이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증거하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을 가서 주님으로부터 아주 깊이 깨달은 것이 교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예술품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성당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면 어느 도시나 가면 그 대성당을 관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광 코스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럽에 갔을 때 프렌시스의 유족지를 꼭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히브리스 12장 1절에 허다의 많은 증인들이 저를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 꼭 만나고 싶은 분이 프렌시스였어요 그 프렌시스는 정말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시, 프렌시스의 고향인 아시시에 갈 때 제가 프렌시스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서 실망했습니다 성 프렌시스 대성당에 들어가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성 프렌시스는 청빈의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성 프렌시스 대성당은 너무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성 프렌시스가 죽었던 조그만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서 프렌시스가 죽었습니다 프렌시스는 거기서 죽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큰 성당을 만들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유언장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교황이 불태워버리고 성 프렌시스가 죽은 그 조그만 성당을 보존하려고 그 위에 엄청난 성당을 덧입혀 세워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 프렌시스는 예수님의 화신이라고 그렇게 거의 우상화 되어져 있었습니다 프렌시스나 우리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에 있어서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도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갔던 발대제 교회에 가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발대제 교회에 그는 12세기에 프랑스의 사람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캐톨릭 시대에 캐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에 이미 개신교 교회가 선거죠 그는 성경을 읽고 싶었어요 대단히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읽고 싶었는데 교회에서는 읽지 말라고 금소로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읽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돈을 들여서 성경을 번역해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많이 달라요 연옥이라든지 면제부라든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 받게 돼 있고 그 외에 다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왈도가 교황에게 청을 넣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교황청에서는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왈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단으로 정지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그 왈도파 교인들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숨어 들어간 곳이 알프스 산자라 계곡 속에 들어갑니다 동굴 생활을 하면서 삽니다 오직 하나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 발대제 교회 이태리에 있는 그 왈도파 교회죠 그 교회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화려한 대성당하고는 너무나 대중적인 예배당입니다 특별한 장식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예배당입니다 그런 예배당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었어요 거기에는 왈도에 대한 어떤 초상화나 동상도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이태리 사람들에게 왈도파 교인 개신교도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물으면 그들은 0.3%밖에 되지 않는 개신교도들이지만 진심으로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삶으로 자기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꼭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정직한 점 성실한 점 정결한 점 특히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가늠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증거하여야 한다면 가장 먼저는 가족들에게 그리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가 삶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 6.25 전쟁 때 급히 비난을 내려오시면서 그렇게 생이별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시고 목사님만 급히 피신하시고 사모님과 아이들은 집에 그냥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헤어지게 된 겁니다 혼자 사시게 됐는데 주변에서는 결혼하시라고 그렇게 권했지만 나에게는 이미 백년 가약을 맺은 아내가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 예배를 들으시는 시간에 목사님께서 인사를 하러 나오셔서 내가 그동안 큰 소리로 한번 꼭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이란 오늘 이 시간 은퇴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한번 불러보고 싶다 그러시면서 큰 소리로 성배야 나는 너에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단다 그렇게 외치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많은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잠자리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문화가 말할 수 없이 타락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에 다녀간 사람들이 받은 가장 큰 충격이 한국의 반문화가 너무나 타락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일에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는 큰일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이 일을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정말 나그네를 대접하고 사랑하고 감옥에 갇힌 자 핍박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그리고 이 세상 문화에 거스려서 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본성으로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사라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능력 있는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죠?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결코 상투적인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저 교회에 오면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들으시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헬라오 성경에 보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결코라고 하는 말이 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헬라오 성경에는 다섯 번 썼습니다 결코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스 기자가 다섯 번이나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오 성경의 표현대로 읽자면 나는 나를 믿는 자를 결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영혼을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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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죠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붙잡으면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릴 수가 없고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니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유럽에서 오래 목회를 하신 목사님 한 분이 좀 씁쓸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럽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들이 유럽에 공부를 하러 왔든지 사업을 하러 왔든지 또는 주재원으로 왔든지 이렇게 오시면 그렇게 마음이 설레였대요 특히 서울의 큰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교인이 왔다 그러면 아주 마음에 목사님이 큰 기대가 되었대요 저런 분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크게 부응이 되고 새로워지고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무섭대요 큰 교회에서 교인이 왔다 그러면 무섭대요 지금은 왜? 하도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오면 아주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의 생활에 본이 되어주고 그러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시어머니도 그런 시어머니가 없더래요 오면은 꼭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목사님에게 오히려 가르치려고 목회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가르치려고 하시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분열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무섭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할까요?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거죠 보고 들은 게 많으니까 그 교민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신앙은 아는 게 아니거든요 보고 들은 게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사는 것이거든요 말로 하지 않고 실제로 본인이 살았다면 아마 그 목사님이 기대했던 대로 그 교회에 큰 유익이 됐겠죠 선한목자교회의 교인들은 어떨까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라고 할 수가 없기에 선한목자교회의 교인이 왔다 그러면 별 기대감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혹시 앞으로 교회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우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믿음이지 아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 은혜교회를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께서 최근에 아주 탄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민족 보구마에 매달렸다 천만 성도를 달라고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고했다 보이지도 않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이루어졌다 천만 성도가 넘었고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래도 교인들의 삶과 목회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아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구나 그래서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도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로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게 많아졌다고 믿음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이상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든지 오래 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뭐든지 오래 했다 그러면 실력을 인정해 줍니다 운동을 해도 오래 한 사람은 아무래도 실력이 뛰어납니다 무얼 하든지 오래 했으면 나름대로 경험과 경륜이 쌓이고 전문가 대접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은 다릅니다 어떤 분이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우 이 사람 진짜 뺀질이겠구나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모태신앙인이래 정말 이상하죠?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야 이 사람은 사랑이 절절 끓겠네 야 이 사람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되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모태신앙인이라 그러면 아주 냉정하고 차가울 거다 열심도 없고 뺀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아유 이 사람은 완전히 돌덩어리겠구나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겠구나 완전히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이겠구나 이런 선입관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가 된 게 왠가닥이죠 역사가 오래된 교회 그럼 벌써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이 교회는 아주 분위기가 싸늘하고 그리고 형식적이겠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식으로만 믿으면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신 주님으로 알고 믿고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30년을 믿은 것은 사랑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를 버리지도 않고 결코 다섯 번이나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그렇다면 거룩하게 살지 않을 도리가 없고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와 함께 살라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됩니까? 속계 식구들끼리 같이 살라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됩니까? 그 함께 산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실제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오셨어요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 계신 것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실제라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정말 내 마음 속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이 계신 걸 정말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야 맞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된다면 그렇게 한 달을 살아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1년을 살아본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과 똑같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1년을 산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10년을 산 사람과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과 어떻게 삶이 똑같을 수가 있겠냐 그건 무슨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행위로만 분별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랑으로 분별한다는 사랑 이제는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인 거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주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권면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사랑이 되는 거고 용서가 되는 것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 보면 품어지는 거고 나그네를 보면 돕게 되는 거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음행, 가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음행하고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그렇게 믿고 안다면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 주님을 진짜 믿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어떻게 돈 걱정 안 하고 돈 욕심 없이 살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살아보셨잖아요 돈이 얼마나 좋아요 돈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 연련 안 합니다 돈 연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보다도 훨씬 더 크신 주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모든 처지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돈 걱정 안 하고 돈 욕심 안 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살면 문제가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그걸로 끝납니다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누가 도대체 두려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기기는 하지만 직장에 가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는 모든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지만 누구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두려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기 하듯이 섬길 뿐이지요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아는데 말입니다 이번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큰 대성당들을 도시마다 대성당들을 보고 성프란시스코 대성당도 보고 발대제 교회를 보고 그때 제 마음의 느낌이 예수님이 제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그 성당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발대제 교회를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절대로 화려한 성공을 목표로 살지 말아라 화려한 성공을 목표로 살지 마 너가 다 봤잖아 다 봤잖아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비한 체험만 추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성경 말씀이 생명이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오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한다 영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영광이더라고 발대제 교회를 가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 당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계신 주님을 아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보이는 게 너무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이번 유럽성의 폐회의 배 때 목사님 한 분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태리에 간다고 해서 돈을 잃어버릴까 봐 이곳저곳에 돈을 나누어 집어넣고 왔는데 이태리에 소매치기가 많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저도 이태리를 간다고 해서 거기 가이드북에 나와 있어요 돈을 절대로 한 곳에 모아두지 말고 그래서 별로 돈을 많이 가지고 간 건 아니라도 주머니마다 다 넣었어요 한쪽이 털리면 나머지라도 지켜야 되니까 그 목사님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정작 돈은 지켰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주님께 말입니다 2박 3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마음에는 야단이 났습니다 마음이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왕을 모시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 집회가 저에게는 해외여행 중에 제일 어려웠던 여행이었어요 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폐회배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충분하지요 제가 감기로 그렇게 고생하면서 설교할 때 제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날 모인 성도들에게 그러나 마지막에 마음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지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겠죠 염려가 있는 분도 있으시고 두려움이 있는 분도 있으시고 돈 걱정이 있는 분도 있으시고 생활이 무질서한 사람도 있으실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 하십시오 사랑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전제가 있습니다 무언하지 말고 사랑만 계속 하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생활 정리하고 사랑만 하라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특히 여러분 절대로 다투지 마십시오 이번에 어느 장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목사파와 장노파가 나눠져서 엄청나게 싸웠던 교회 그때 장노님이셨대요 그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20년이 지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풍파가 일어났던 그런데 그 장노님 고백에 의하면 지금도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안 된다 그때 그 목사님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들어 은혜가 안 된대요 왜? 그때 받았던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믿었던 교인들이 교회를 분립해서 개척을 해나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됐는지 그러면서 큰 교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큰 교훈을 깨달으셨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마귀는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면 다 당합니다 절대로 마음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살 수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사랑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추건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하게 뜨시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여 이 시간에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님만 온전히 주목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 하나님 바라보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있는 어떤 상처도 주님은 씻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하나님 인색함 모든 두려움 돈 걱정 하나님 생활의 무질서 모든 다툼 미움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오직 서로 사랑하는 마음 주여 부어주소서 주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소서 주님의 평안 주님의 기쁨으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깊은 곳까지 주여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오직 주를 바라보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분명하게 열어주소서 알게 모르게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돈 걱정과 생활의 무질서와 음란한 모든 다툼과 미움 모든 인색함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평안 놀라운 기쁨을 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에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고 주님만 동행해 주신다고 한다면 주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십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축복해 주소서 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 올려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이 있게 하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살게 하소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나라가 바로 되게 해주시고 북한이 통일되게 해주소서 주여 북한을 극리되게 해주소서 38선 휴전선을 주님의 불말과 불병고로 지키심을 믿습니다 저 북한 땅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땅인 것을 믿습니다 토끼 복음으로 통일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 주소서 주여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주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소서 성교사님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성교지의 모든 교회 예배들마다 성령의 불과 같은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